한국포수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이 합병한 우리투자증권이 1일 출범식을 갖고 업계 18위권 중형증권사로 첫발을 뗐습니다. 자기자본은 1조 천억원 규모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증권사를 농협금융지주에 매각한 지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하게 됐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조직은 종합금융과 S&T, 리테일, 리스크관리 등 4개 사업부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남기천 우리종합금융 사장이 맞습니다. 남 대표는 우리투자증권 임직원 모두는 원팀이라며 우리투자증권의 첫 번째 지향점으로 디지털과 아이비가 강한 종합증권사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펀드 판매가 주력이던 포수증권의 기존 플랫폼 경쟁력과 우리종금의 발행어원 및 기업여신 비즈니스를 초기 사업 발판으로 삼돼 아이비와 S&T, 리테일 등 각 사업 영역을 확장해 기업과 개인을 아우르는 초대형 아이비로 성장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포수증권 인력은 통합된 디지털 전략 아래 낮은 수수료로 공모펀드를 공급하는 범용투자 플랫폼 역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남 대표는 은행 아이비와 증권 아이비를 아우르는 그룹 CIB 체계 구축과 기업 생애 주기에 맞춘 종합금융서비스에 집중해 우리금융그룹의 핵심 전략인 기업금융명가 재건을 추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단추로는 은행과 증권 간 시너지협의회 운영과 함께 2조 원 규모의 계열사 공동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출범식에서 그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인사와 조직 성과보상 등을 그룹 계열사자 때가 아닌 시장이나 증권업종 기준에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본력 확충과 인재육성 시스템, 독자사업 확보 등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높여 그룹 이상에 걸맞은 자본시장 플레이어로 빠르게 성장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은 빠르면 5년 안에 업계 10위권에 진입하고 10년 안에 초대형 아이비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